85번 다음 표를 참고해서 메탄, 프로판, 부탄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를 구하면 폭발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보통은 하한값을 구하라 이래 나오죠 범위라는 얘기는 결국은 하한값과 상한값을 다 구하세요 이런 얘기죠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뇌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 혼합된 가스의 폭발 범위 또는 혼합된 가스의 연소 범위를 새롭게 구해내는 것이 바로 르샤틀리의 법칙입니다 그죠? 꼭 맞추셔야 되죠 이건 틀림없이 맞춰야 됩니다 화학에서 나오는 계산문제 위험도 르샤틀리의 법칙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소산소농도 MOC 그 다음에 완전연소조성농도 이 네 가지만큼은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위험도와 르샤틀리의 법칙은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일단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하한값만 구하면 되는데 다 구해야 되니까 공식에 대입을 제가 시건 세워드리겠습니다 100 나누기 했어요 L1분의 V1 더하기 L2분의 V2 더하기 L3분의 V3 더하기 L4분의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바로 대입을 할게요 제가 공식은 생략하고 L1이라는 것이 위에 메탄부터 나와 있네요 메탄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탄이 5입니다 5.0 하한값부터 먼저 구하죠 그죠? L1 그 다음에 분포비가 70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70 그 다음 프로판이 21입니다 에탄은 없네요 프로판이 2.1인데 하한값이 2.1이고 21 그 다음에 부탄은 9%입니다 여기 부탄인데 이렇게 세 가지만 있는데 이건 괜히 넣어놨는데 하한값이 1.8입니다 그럼 1.8인데 지금 부탄은 9%입니다 여기 9% 끝이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되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값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때는 요거 먼저 계산해 주시고요 요것도 계산해 주시고 계산해서 다 더하십시오 그래서 100에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새로운 혼합된 가스의 하한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하한값 여기서 나오는 값 찾아주시면 되고 상한값 똑같습니다 그죠? 상한값은 상한값을 넣으시면 돼요 자 메탄부터 하면 상한값이 15다 그죠? 그래서 15 메탄 마찬가지 70이죠 그 다음 더하기 해서 프로판은 프로판이 여기 9.5입니다 그죠? 9.5 해서 21이고요 분포비는 똑같으니까 그 다음 부탄은 8.4죠? 8.4 해서 요게 9% 요거 다 더하면 100% 되겠죠? 제가 얘기했죠 그죠? 위에는 이 숫자는 더하면 무조건 위의 숫자와 같아야 됩니다 문제에서 이걸 100%로 맞추지 않을 경우에는요 이 더했는 숫자를 요 위에 적어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분포비를 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상한값이 나오겠죠 네 상한값 그래서 여기에 나온 값과 여기에 나온 값을 요 범위 안에서 찾으시면은 답이 됩니다 절대 틀릴 이유가 없고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 위험도를 구하는 것도 꼭 맞춰야 되죠 위험도는 상한값 마이너스 하한값 나누기 하한값으로 구합니다 위험도 값이 커면 클수록 상대적으로도 위험하다 그래서 몇 가지 종류를 주고 가장 위험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이런 게 나올 때 위험도 공식을 사용하는 거죠 8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를 구분할 때 다음 물질들이 해당하는 것을 맞추셔야 되겠죠 왜? 칼륨과 나트륨만 알면 되죠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칼륨, 나트륨, 황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자 86번이니까 얘도 포함을 일단 시키겠습니다 자 리튬 이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 칼륨 그리고 나트륨 황린, 황린, P4 이건 뭡니까? 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으로 따진다면 삼류 위험물에 들어가죠 물, 금수성 물질과 자연 발화성 물질에 들어가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자면 어디에 분류가 됩니까? 위험을 종류해서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물을 만나면 안 돼요 물을, 금수성 물질, 물을 만나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황린은 발화점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화할 위험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보관 방법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물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돼요 아주 특이한 거 나머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만 이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는 찾기가 좋죠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 있네요 산업안전보건법의 분류 종류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입니다 위험물로 따지면 삼류에 해당되는 금수성 물질 및 자연 발화성 물질이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3번입니다 이런 문제를 놓치면, 자칫하면 과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놓쳐서 안 되는 물질은 반드시 건져야 됩니다 87번입니다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이 문제도 맞춰야 되네요 감사하게도 87번 또 맞춰주셔야 됩니다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종류별로 내려갈 때 외우는 방법이 있었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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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얼마나 의욕이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탄산수소, 나트리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탄산수소, 나트리움, 탄산수소, 칼륨, 인산, 요소와 탄산수소, 칼륨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 기회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전혀 해당이 없는 내용이고요 탄산수소, 나, 칼인데요 나, 나, 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맞추셔야 돼요 87번, 네, 포함을 시켰네요 4번입니다 4번입니다 감사합니다.